그래도 어? 김좌지네 어? 김좌지 어? 내 후계 후손인데 니가 안동 김씨인데 어 오빠 아 지랄을 하세요 아 나 뭐 나 나 오바이트 나오네 나 나 씨발을 나 씨발 나 나 징그러버 아 나 징그러버 아우 소름끼지 나 오빠 오빠 엄마한테 허락받고 있는 중이야 오빠 전화할게 잠깐만 기다려 봐 어? 아이고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씨발 놔라 개새끼야 나 나 그렇게 애기 애기 입양시켜봤고 그래 살꺼야 하하하하 주저벌 있는 댄스하고 아이고 언니 씨발 니가 개이가 어울리긴 않아 니하고 아이고 그놈들 참 아이고 참 미친놈 참 이런것들이 나랑 안팎으로 오염으로 니가 자라 그러거는 완전히 있잖아 니는 어 어 오염시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시바 개새끼야 아이고 씨발 들으라 같이 앉아있는 것도 싫다 더럽었어 그래서 필리핀으로 갈라구 가라 제발 호족 팔아 가라이 그럼 엄마가 파면 되는거고 아이고 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엄마가 파면 되는거고 아이고 징그럽구나 징그럽다이 네 여기 아프리카에 저 트랜스젠더들 방송 많이 하더라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미친놈아 아 진짜 여자들이 안무주니까 남자한테 가왔지라 아이고 씨발 추져버레이 가수 가수 얘들 telephone 이럴 음 음